자, 이거 눈꺼풀이요. 왼쪽 속도가 어떻게 되니까? 왼쪽이죠. 그러면 너가 눈꺼풀이요. 왼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면이 있으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다시 내리고 내리로 내리로 하는 거예요. 내리로는 그냥 날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균형놀이예요. 균형놀이. 만약에 균형놀이에 따라서 울컥으로는 하나도 안 가리고 균형놀이 나온 울컥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막 잘못한 걸 잘못한 걸 잘못한 걸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략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나가는 여기에. 그래서 균형놀이가 계속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놀이가 어떻게 되니까? 다들 이미 지나고 있는 거 같이면 사람이잖아요. 그 위에 지렁에다가 무릎을 잡 kalo bullied. Liquid varsity industrialmmate 가장遮인되어 나무랑은 이유가 날씨 없 Messiyuna. But it doesn't matter. 내가 계속 의도로도 가득哈哈哈. 그리고 나무랑이 물에 든지 зна déf Ces arch기 천자를nek 보 bole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국의 문재인은 경찰의 수상 부모와 정수권의 꼴이 다르게든 경찰의 이중상도는 아무리 없다는 듯 인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태원 선생님의 세노인을 앞두고 나루와 공세당의 공세를 자리해달라고 여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고리차 차량이 스윙들에게 미화감을 드리려고 했으니 길목적이 국세해달라고 여쭤내고 있으라고 합니다. 책임다는 얘기는 민간이나 공세대가 대의 생활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업도 함께 사고를 부착한 상품입니다. 개 공연해주는 제 시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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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iw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